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검찰 기소 1년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정치 개입은 유죄, 대선 개입은 무죄라는 어정쩡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런 판결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도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격인 혁신위원장에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민주연합 의원 수십 명이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말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언제든 만나주겠다던 약속이나 지키라고 응수했습니다. 오늘 뉴스K 중계 카메라는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 인상 본물이 터질 듯합니다. 오늘 담배값을 2천 원이나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되는 2천 원 중 거의 90%가 세금입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직파 간첩 탈북자. 그가 기소될 때만 해도 언론은 그를 간첩으로 단정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배꼽 잡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픈 보도들을 뉴스호계에서 전해드립니다. 9월 11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연락주 believed to be in timeiliar